해외에서 인청받는 샷건레이즈의 장인이 있습니다. 레이포시라는 유저입니다. 카스 버니합의 고수였던 레이포시는 친구의 권유로 발로란트를 시작했습니다. 게임에 금방 적응한 레이포시는 이후 아시아스업 모드넥트에서 레디언트를 찍었습니다. 그의 꿈은 발로란트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의 플레이는 엄청 공격적이었고 일단 뛰어들면 환명은 잡았습니다. 상대는 그를 보고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와이촉을 벌리고 날아갔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더라도 몸 차지였습니다. 레이포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던 것은 스킬과 움직임에 대한 높은 이해도 덕분이었습니다. 스킬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킬이 스킬가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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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틱톡 네 네 네 네 네 네 오이! 다음에는 일정적인 경험을 받아라 후에 공격을 받아라 아직도 공격을 받아라 그리고 다시 공격을 받아라 그리고 만약에 공격을 받아라 공격을 받아라 공격을 받아라 공격을 받아라 이렇게 스파에서 카키 deploy 궁극기도 그냥 사용하는게 아니라 반동까지 생각했습니다 2, 2, 3, 4, 5, 5, 5, 5, 5, 6, 6, 7, 8, 9, 10, 11, 11, 12, 12, 13, 14, 14, 14, 14, 14, 15, 20, 20, 20, 21, 21, 21, 2, 31, 22, 제형 재물을 활용하여 몸이 노출되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또한 공중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점브 피킹과 번역 활용도 잘했습니다 점브 피킹과 번역 활용도 잘했습니다 공중에서 앉기를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잘 살렸습니다 점브 피킹과 번역을 사용하여 점브 피킹과 번역을 사용하여 점브 피킹과 번역을 사용하여 점브 피킹과 번역을 사용하여 점브 피킹고 점브 피킹과icopter 엑소 이번에는 레이 포즈가 폭발팩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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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